Q. 스케이트의 스케이트 Q. 스케이트의 스케이트 Q. 스케이트의 스케이트 그러면... 짠! 나는 스케이트 항상 갖고 다녀, 차에다가 아, 진짜요? 그때 할 때 선물 받은 스케이트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꼴찌해서 꼴찌한 기념으로 모든 출연자들 다 사인을 받았어 우와, 현덕! 김연아 씨의 사인은? 김연아 씨의 사인은 따로 받았지 따로, 따로 받아가지고 따로 해놨지 힘! 다리 힘? 힘! 이렇게 꽉 당겨? 어차피 느슨해지잖아 어? 전환근인데? 아, 나 땀 날려고 그래 아, 나 바로 들어가자고 넘어지면 어떡해? 여기서 잡고 이렇게 넘어 들어가요? 나 무서워요 어머!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? 가 그냥? 오빠 너무 미끄러운데? 어? 아, 잡아줘, 잡아줘! 어머, 어머! 나 무서워! 내가 뒤에서 잡아줄까? 이렇게 꺾으로? 어? 어떻게 해, 어떡해? 우와아! 오, 뒤에 조심해 와, 간다 그래도 그렇지? 기분은 좋은데 무서워, 오빠 뒤에 조심해 뒤에 뒤에 뿔뿔 한번 타봐, 이렇게 어? 팔 벌리고 시선 땅 보지 말고 앞에 보고 팔 벌리고 이렇게 이렇게 우와, 오빠 뭔가 빨라지는 느낌이야 안 빨라 안 빨라 안 빨라 안 빨라 앞에 보고 바닥 보지 말고 이거 보니까 빙수 핫빙수? 만들어줄게 우와! 핫빙수 그래서 막 슈핑 같은 게 있어 나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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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할까 안 되게 우와! 주특기가 런지였어, 런지 런지였어, 런지 런지? 이거? 어, 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타는 게 있지 이렇게 해서 우와! 우와! 침 땅! 아씨, 바지가 불편해 침 땅! 어? 진짜? 진짜? 놀래라 이제 바지가 이렇게 해서 안 돼? 우와! 바지가 안 돼? 터질 거 같은데? 아, 힘들어 나도 어, 뭐야? 어? 아, 저희 따로 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, 네 저랑 이창하 씨랑 같이 만든 건데 네 30분 정도 후에 30분 정도 후에 좀 맞춰서 틀어줄 수 있을까요? 네, 가능합니다 아, 정말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녹음 열심히 한 거 아직 그냥 100% 안 됐지만 감육심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들어보고 싶어서 오,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, 어때? 어때? 쉬운데? 괜찮아? 어 그냥 이렇게 좀 마음대로 들으니까 좀 색다른 거 같아 괜찮아 이거 해볼까? 잘해볼까? 잘해볼까? 자 이렇게 들린다 기다려 가슴을 찾고 난다 사랑한다 비춘다 기다려 와! 아! 슬픈 미소도 아픈 추억도 모두 기억할게요 사랑 촬영이라는 걸 완전히 까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 세상 끝까지 My love 여기에 우리 OST 나오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? 진짜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려 아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강렬하지는 않아도 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노래? 그럼, 쉽게 들을 수 있고 요새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? 요새는... 뭐가 있냐? 볼까? 요즘 유명한 OST가 아 착한 남자 와 이거 중수가 보이는 거구나 응답하라 1구치 어? 9위에 바라본다? 어디? 꿈 좋겠다 아니 9위 말고 2위 1위? 2위? 음악에 실리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중에 1등 할 거 같아 자, 아무튼 스케이트 타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, 저 멋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, 바지만 편해서도 뭔지 멋졌어요 잘 팔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가자 조심해 addition conditions hang 어우